안녕하세요 송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핵심만 꼭 짚어주는 꽃게 한자 이번 시간에 한자성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한자성어는 우리 과대 망상부터 권불 10년까지 같이 쭉 이어갈 거에요 지금 보시면 얘가 말씀 원자에다가 지금 클대자가 나타나고 있죠 크게 말하는 거 바로 뭐라고 합니까 과장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장할 과자가 되겠습니다 자랑할 과자죠 크게 말하는 거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과자 그리고 이 한자는 클대자 그리고 이 한자는 우리 망할망에다가 계집녀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참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한자라고 있었습니다 망령될 망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생각상자죠 서로를 향하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각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대망상이라 하면요 실제보다 과장해서 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하는 증상을 우리가 과대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과대망상이라고 보는 기준은 이거에요 손발을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생각만 하는 것은 다 과대망상인 거에요 공상인거죠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면서 직접 실천하면서 하는 생각은 꿈이고 희망일 수 있고 곧 이루어질 현실일 수가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머릿속에 생각을 그리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랑할 과자 클대자 얘는요 망령될 망자 이 한자는 생각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대망상 그렇죠 쓸데없는 허황된 생각을 우리가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한자는 우리가 진할 과자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진한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적정한 포인트를 넘어선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지나칠 과자도 되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얘가 지금 닭 유자이죠 그리고 얘가 바로 개사슴 녹변이어서 지금 이 한자로 우리가 원숭이 유자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유자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유자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한자는 아니 불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미칠급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뒤에 이렇게 손길이 닿아서 이렇게 미친다 영향을 주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칠급자가 되겠어요 과유불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나침은 그렇죠 미칠지 아니함과 같다 뭐고 못하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돈할 지나침은 미칠지 못함과 같다라는 뜻으로 중용의 중요성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유불급이 되겠고요 여러분 얘가 뭐라고요 지나칠 과 오히려 유 아니 불 미칠급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자 뭘까요 우리가 부분 한자로 같이 공부를 했던 한자인데요 오이과자입니다 오이과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밭전자 그리고 얘는 오얏 이자가 되겠습니다 오얏은 자두를 말하죠 그리고 이 한자는 아래의 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이 밭과 그리고 자두나무 아래에서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초점을 맞춰서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오이 밭에서는요 신을 고쳐 신으면 안 됩니다 자두나무 밑에서는요 갓을 고쳐 쓰면 안 돼요 그런 뜻으로 의심받기 쉬운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음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어떤 설이라고 하죠 농작물이라든가 과일이 몰래 훔쳐가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이 밭에서 그리고 오얏 나무 아래에서 뭔가 뭔가 신을 고쳐 심는다거나 이렇게 갓을 고쳐 이렇게 쓰면은 저 사람 저 아래에서 뭐 한 거야 뭐 훔쳐간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기 십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루는 말이 되겠습니다 과전물람리 그리고 이하 부정관도 마찬가지로 이 것들을 플러스 맥락의 한자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이과 바천자 오얏니자 그리고 아래 하자 해서 과천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의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얘가 벼슬관자네요 벼슬관자 이 벼슬관자에 여기에 대나무죽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피리를 대나무로 많이 만들었잖아요 대나무로 그래서 대롱관자가 되겠습니다 대롱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뭐 악기를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대롱관자고 그 다음 얘는 이제 포자잖아요 포자인데 얘가 바로 물고기 어자예요 그래서 물고기와 관련된 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인 물고기 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인 물고기 포 그 다음 얘는 갈지자 그리고 얘는 바로 사길교자입니다 관포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 이름을 말해요 즉 사길교자까지 보셨고요 관은 관중을 말하고요 그리고 포는 포숙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란 뜻으로 우리 고사에 의하면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관계를 말할 때 우리 관중과 포숙을 빗대어서 관포지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관포라는 말자체는 특별한 뜻은 없고요 바로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다 라고 해서 사람의 이름이 제시가 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간담상종, 급난지교, 막역지교, 문경지교, 백아절연, 수어지교와 같은 모든 말들이 모두 이제 친밀한 친구관계와 법과의 사귐을 의미하는 한자성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대롱관자 그리고 절이물고기 포자 얘는요 갈지자 얘는요 사귈교자에서 관포지교 친구사이의 친밀한 사귐을 의미합니다 이 한자 뭐예요 여러분? 얘는 아시죠? 얘가 바로 설자죠 설자 혀설자 설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이제 과할이라는 음을 내고 있어요 받침이 동일하게 이유를 갖죠? 그래서 과할이라는 음을 내고 있고 얘가 지금 칼도자잖아요? 칼도자로 이제 뭔가 긁는다 그 다음 뭐 칼로 이제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작업 중에 하나의 뜻을 갖고 있고요 긁을 괄자가 되겠습니다 긁다 괄자 뭐를 긁냐? 눈을 긁어요 눈을 눈을 막 이제 비비는 거죠 그걸 이제 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서로상자 그리고 얘는요 대할 대자예요 서로를 대했는데 이렇게 눈을 비벼요 왜 눈을 비벼요? 언제 우리가 눈을 비빕니까? 네가 진짜 소년이야? 라고 해서 눈을 비벼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죠 상대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만큼 부쩍 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넣은 한자상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학식이나 재주가 굉장히 몰라보게 부쩍 는 것을 잃을 때 우리가 관목 상대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월자 그리고 일진월보 모두 이제 어떤 실력과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는 상태를 의미하는 한자상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치월자, 일진월보, 관목 상대보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긁을, 괄자 읽어보겠습니다 눈모, 얘는요 서로상 대할 때 눈을 비벼서 상대를 본다 상대방의 학식이 매우 눈물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높을 교자예요 높을 교자에다가 화살시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화살시자 화살시자와 높을 교자가 만나서 바로잡을 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나갈 화살을 이제 바로잡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을 교자예요 얘가 높을 교자이기 때문에 음은 그대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잡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아세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배운 한자입니다 뿔각자 얘는요 얘도 그렇죠 우리가 빠를 세자 그리고 죽일 살자로 쓰이는 동자이음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죽일 살자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소우자죠 그래서 우리가 소를 죽인대요 왜? 뿔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그런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그런 뜻으로 결점을 고치려다가 그 수단이나 정도가 지나쳐서 도리어 이를 그르침을 이르는 말이 바로 교각사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같은 것들을 이제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도 이제 교정이 이루어지면은 뭐 본질 자체가 대상 자체를 우리가 좀 훼손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교각사루 뜻 알아주시고요 과유불금 그렇죠 교황과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한자입니다 소탐대실 우리가 작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교정하려다가 큰 것을 읽는다라는 말로 소탐대실과도 유사성을 가지는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얘는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잡을 교 우리 교정할 때 이제 바로잡을 교자가 쓰이죠 얘는 뿔각 얘는 죽일살 얘는 소우 교각살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큰 것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얘 아세요? 공교할 교예요 공교하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뭔가 이렇게 꾀를 피우거나 어떤 제주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제주가 많다 기술이 있다라는 것이 공교하다라고 하는데 공교할 교자가 되겠습니다 공교할 교자 얘는 말씀원 이 한자는 바로 하여금 령자입니다 명령하다 하여금 령 그리고 이 한자는 비색이에요 비색 말을 굉장히 공교하게 하는 거죠 아주 수박하고 거칠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다듬고 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재치있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금 령자라는 것은 우리가 빛을 얼굴빛을 말하거든요 얼굴빛을 좀 아주 그냥 상대방을 어떤 현혹시키기 위해서 얼굴빛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원영색이라고 하면은 말과 얼굴빛을 어찌한다 그쵸? 아첨하는 말 알랑거리는 태도를 바로 교원영색이라고 합니다 교원영색의 목적이 뭐냐 그쵸?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를 우리가 교원영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공교할교 말씀원 하여금 령 빛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원영색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아첨하는 말과 그런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할 때 우리가 교원영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환자 같이 볼게요 바로 읽히시죠 우리 바로잡을 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여러분 얘가 왕왕자에요 그래서 왕에서 우리가 의미 그대로 왔고요 그리고 나무가 사실 곧고 뻣뻣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무를 또 얇게 자르면 이렇게 굽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나무의 어떤 생김새 자체가 이렇게 굽은 형태로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굽다라는 뜻을 의외로 갖습니다 그래서 굽을 왕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 환자는 바로 진할과 그리고 지나칠 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곧을 직 해서 이렇게 교황과직이라 함은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곧게 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이루는 말이 바로 교황과직이 되겠습니다 과유불금 교각사로 우리 앞에서 본 거 소탐대실과 유사한 맥락으로 같은 뜻으로 지금 쓰이는 한자 성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잡을 교 구불왕 지나칠과 고들직 그래서 지나치게 교정이 이루어지면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높이 날 류입니다 높이 날다 우리 기두자에다가 터럭사함 이렇게 있잖아요 높이 날 류예요 그래서 류에서 음이 지금 유사하게 오고 있고요 육달월이에요 뭔가 짐승과 관련된 뭔가 뜻이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짐승의 어떤 기름이라든가 뭐 힘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녹여서 만든 어떤 끈끈한 것을 우리가 아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교교자가 되겠습니다 이 류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이제 교라는 음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 얘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얘가 주자에다가 나무 목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라는 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로 우리가 기둥을 세우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둥의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나무이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 게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주 그 다음 얘는 붓꽃자죠 우리 여러 번 보았습니다 붓꽃 그 다음 얘는 이렇게 현악기의 모양을 본뜬 부분입니다 이렇게 현악기가 이렇게 줄로 이루어지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악기의 줄을 본뜬 거고 그 다음 얘는 이제 반드시 필자예요 그래서 필에서 음이 와서 우리가 유사하게 리을음을 갖는 슬이 되었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두 개나 있잖아 줄이 그래서 큰 거문고를 뜻하는 큰 거문고 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주곳을 하면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악요풀로 비파나 거문고에 기러기말을 붙여 놓으면 음조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악기를 가지고 현악기는 줄의 어떤 미묘한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구분에 의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그냥 악요로 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소리가 다양하게 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고지식하고 조금 더 융통성이 없어서 다양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로지 악요로 붙인 그런 현악기처럼 한 가지 소리만 낼 줄 아는 사람을 우리가 교주 고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교교 기둥주 붓고 큰 거문고 슬 교주 고술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얘 뭐라고요? 악요교자예요 그리고 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금 뭔가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물수처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삼수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에 어떤 옷이 달린 형상을 본뜬 한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옷으로 뭔가 물기가 있어야지 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칠이라고 해요 오칠 그래서 옷을 의미하는 음이 바로 칠이 되겠습니다 오칠 그 다음에 얘는 바로 갈지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사길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칠지교라고 하면은 우리 악요도 끈끈하게 뭔가 붓는 성질이고요 그리고 옷도 굉장히 뭔가 끈끈하게 붓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친밀한 거죠 뭔가 끈끈하게 붓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악요옷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밀해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교분을 말할 때 우리가 교칠지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는 악요교자고 그리고 칠은 오칠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악요교 오칠 갈지 사길교에서 오칠지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바로 뭐죠? 음 우리가 뭐 효도효자와 맥락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때려가지고 때려가지고 뭔가 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도리를 갖춰라라는 거예요 등골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칠 교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배울 학자죠 얘는요 서로 상자 그리고 얘는요 길장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저는 뭐 갖고 있는 것을 빼내기만 하고 뭔가 서로 얻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어떤 지식과 여러가지 면들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제가 전공을 했는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이제 다른 일을 하거나 그랬으면은 저는 이제 국어학적으로 그리고 뭐 한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가르치면서 제 지식의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여러분도 그리고 배우는 우리도 반대로 말했다 그렇죠 가르치는 나도 배우는 여러분도 서로 성장함을 의미할 때 우리가 교학 상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준다라는 뜻으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자신의 학업을 진보시킴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학 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가르칠 교 얘는요 배우라 얘는요 서로상 얘는요 길장에서 교학 상장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한다라는 의미죠 이 한번 해볼게요 음 아홉구 얘는 그쵸 구불곡자 그쵸 우리가 대나무 바구니와 같은 것을 이렇게 굽혀서 만든다라는 그런 모양을 본던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불곡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 뭔가 사람이 신체기관을 의미하는데 얘가 간자야 간을 말하겠죠 우리 신체기관 중에서 간 그래서 간장 간자가 되겠고 얘는 양자와 이제 음이 비슷한 한자의 음을 내고 있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다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신체기관을 의미하는 그러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자 장자야 창자 장 그래서 구곡간장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간장과 창자가 막 아홉 번이나 막 구부러져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 그쵸 아홉 번 구부러진 간과 창자라는 뜻으로 뭔가 마음속에 구비구비 시름이 사무친 마음속을 이루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시름이 많아서 이제 마음속에 장기들이 구부러진 상태라는 거죠 시름이 기쁨을 말할 때 우리가 구곡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홉구 그 다음 얘는요 구불곡 그 다음 얘는요 간장간 그리고 얘는요 창자장입니다 그래서 구곡간장이라고 하면은 시름이 기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한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뭐예요 그쵸 계산선 목변에다가 구자가 있잖아요 그럴구자 그래서 구라는 음을 내고 있는 개구자예요 개구자 그리고 얘는요 그쵸 지금 얘가 바로 털 모자이기 때문에 뭔가 털과 관련해서 꼬리밑자가 되겠습니다 꼬리밑자 우리가 맨 끝에 달려있는 털을 꼬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꼬리밑자 그리고 얘는 지금 얘가 독자죠 독자 독자 독자에서 지금 속이라는 음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실사인데 얘가 지금 뜻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가 뭔가를 이열 수가 있고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열 속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열 속자 그리고 얘는 개사선 목변이도 들어가서 얘가 뭔가 동물을 의미합니다 동물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종이 됐기 때문에 잘은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인데 담비라고 있어요 굉장히 귀한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는 우리가 흔한 동물이고요 그리고 담비로 털어진 담비 초자는 이게 소자잖아요 소자 이게 소자인데 소에서 초라는 음이 왔고요 담비라는 어떤 동물은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동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의 꼬리로 담비를 잇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담비 꼬리가 모자라서 개의 꼬리로 잇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벼슬을 함부로 준다라는 것을 이루는 말인과 동시에 훌륭한 것 담비 뒤에 보잘것 없는 개의 꼬리를 잇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 없는 것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니 담비와 같이 좀 귀하고 남발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벼슬을 개꼬리처럼 막 남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 없는 것을 잇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 속초가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쵸 개구자 꼬리미자 그리고 이열속자 얘는요 담비 초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미 속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미 속초라는 것은 훌륭한 것 뒤에 보잘것 없는 것을 잇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한자 바로 뭐예요? 맞아요 입구입니다 그 다음 이 한자는요 얘가 이제 벌레 회자가 있고 그 다음 얘가 이제 필자예요 필자 필인데 반드시 필인데 여기에 간머리가 이렇게 얹혀져 있으면 얘가 어떤 잠잠할 밀이에요 잠잠할 밀 그래서 지금 벌레들이 뭐를 만듭니까 여러분 꿀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벌들이 이렇게 꿀을 만들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 모여서 만드는 밀이라는 의미에서 조금 꿀밀자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자 그리고 꿀밀자 여러분 꿀밀자 지금 잠잠할 밀자 아래다가 벌레 회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혹은 뭐 반드시 필자 아래 지금 벌레 회자가 있는 그런 구성을 잘 떠올려 주시면서 머릿속에 아 이게 바로 꿀밀자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예자체로 복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가 육달월이기 때문에 어떤 신체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복자예요 배복자 배를 의미하는 복자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검자라고 했죠 검겁 그래서 칼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검검자예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한자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의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입에는 꿀을 바르고 있고요 그리고 배에는 검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입에 꿀을 바른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뭐 입바른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상대방이 환심을 사기 위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은 배반의 뜻을 품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속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라는 뜻으로 말로는 친한 듯하나 마음속에는 해칠 듯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 바로 구밀복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뭐예요? 뭐지? 입구자 얘는요? 맞아요 우리 꿀밀자 얘는요? 배복자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검검자가 되겠습니다 구밀복검이라고 하면은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배반의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구밀복검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한자 볼까요? 음 입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우리가 오히려 상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상자 그래서 위로를 의미하는 오히려 상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지금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손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들을 손에 이렇게 안고 그리고 저질먹인다라는 그런 뜻으로 전유자가 되겠어요 이게 새을자죠 새을자 그래서 뭐 을에서 유라는 의미 왔다라고 하는데 음사의 어떤 상관성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새을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으로 아들을 안고서 저질먹인다라고 해서 전유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 얘가 스스로 자자인데 스스로 자라는 것은 제가 말했죠 코를 말하는 거라고 코를 근데 누구 코를 말하는 거냐면은 개코를 말하는 거야 개가 너무너무 냄새를 잘 맡잖아요 그래서 냄새의 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유치라고 하면은 입에서 전내가 난다라는 거야 입에서 전내가 난다 즉 입에서 전내가 난다라는 것은 전내는 애기들에게서 나오는 냄새잖아요 그래서 언행이 아직 유치하다를 일컬을 때 우리가 구상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유치하다 언행이 말과 행동이 아직 유치하다라고 말할 때 구상유치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구자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상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유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냄새의 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상유치가 되겠죠 예 이 한자 입구자이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갓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개신여자와 입구자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여자와 같이 말하다 해서 갓을 여자예요 그리고 이 한자는 여러분 얘는 많이 봤던 한자인데 현상할 때 우리가 현상할 때 현자로 공부를 했던 한자입니다 매달 현자 달 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매달 때 뭔가 실로 매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사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매달 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여기에 물 숫자가 있고 여기 오를 가자가 있어서 음이 비슷하게 와서 하자라는 음을 내고 있고요 물 하자가 되겠습니다 삼수변에서 그대로 이제 물이라는 뜻을 내고 있고 그래서 구여현하라고 이제 하면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물이 흐르듯 그렇게 뭔가 말을 굉장히 달게 하는 거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거를 말합니다 뭔가 우리가 숙달되다 라고 할 때 이제 뭔가 달자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입으로 말하는 것 같은 게 바로 그렇게 이제 물이 막 흐르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을 구여현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읽어보겠습니다 음 입구자이죠 그리고 얘는요 가탈여자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그렇죠 달현자예요 그리고 얘는요 물하자입니다 구여현하라는 한자성어는 그렇죠 매우 말을 잘함을 의미할 때 우리가 쓰는 한자성어입니다 음 여러분 얘는요 음 아홉구자죠 얘 한번 읽어보실래요 소자 그 다음에 얘는요 오 좋습니다 한일자 그리고 얘는 털 모자예요 음 그러면 구일모라는 것은 아홉마리 소 중에서 하나의 털이라는 뜻입니다 그쵸 아홉마리 소라는 아주 거대한 집합 안에서 박힌 하나의 떨은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 존재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루는 말이 바로 구일모가 되겠습니다 매우 많은데 소가 매우 많은데 그중에 굉장히 작은 것을 우리가 구일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아홉구 소우 한일 털모 털옥모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일모라는 것은 아주 큰 것 중에 아주 작은 하나를 말할 때 우리가 구일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아홉구 그리고 이한자는요 이거 도끼근자가 있어요 도끼근자 그래서 배다를 의미하는 우리가 끈타 끈타 배다를 의미하는 끊을 절자가 되겠습니다 꺾을 절자라고도 하고 끊을 절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재방면이 들어가 있죠 손으로 도끼를 잡고 툭툭 끊어내거나 우리가 꺾어버리는 것을 꺾을 절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양양자이고요 그리고 얘는 바로 아까 전에 보았죠 우리가 창자 창자 창자장자가 되죠 창자장 그래서 구절양장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냐면 양의 창자가 아홉 번이나 꺾였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간과 창자가 아홉 번이나 꺾였다 아홉 번이나 구부러졌다라는 것도 공부를 했잖아요 구곡간장 구곡간장과 비슷하게 구절양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양의 창자가 아홉 번이나 막 꼬부러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우리 사람의 간장과 어떤 창자였죠 근데 여기서는 양의 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살짝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구곡간장에서는 우리가 그만큼 시름이 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정말 길이 산길과 같은 것이 너무 꾸불꾸불해서 험한 산길을 의미할 때 구절양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홉구 꺾을절 양양 창자장 해서 구절양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꼬불꼬불 험한 산길을 의미할 때 쓰는 한자성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 아홉구입니다 그리고 이 한자는 바로 무거울 중이죠 그리고 이 한자는 이렇게 깊을 심이에요 지금 얘가 얘만 보자면 점점이에요 점점 깊이 흐르는 물을 우리가 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을 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파고 들어갈수록 우리가 깊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점점 밑자에다가 이 삼수변이 있으면은 깊을 심자로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고처자죠 고처자 이렇게 범호에다가 뒤져올 치 그리고 뭐 안석개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우리가 뒤져서 도달해야 되는 곳은 바로 책상이다 라고도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처자가 돼요 고처자 그래서 구중심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홉 번이나 무겁게 깊게 박혀있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바로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곳이래요 아홉 번이나 아주 깊숙하게 박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깊숙한 곳을 말하겠죠 혹은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우리가 궁궐 한번 들어가려면 정말 아홉 개의 문이 뭡니까 너무너무 문을 많이 통과하고 또 굉장히 깊은 곳에 왕이 비로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의미하는 말로도 구중심처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 임금이 있는 대궐 안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중궐이라는 말도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고 있죠 예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홉구 무거울중 깊을심 고처 매우 깊은 곳 혹은 임금이 있는 대궐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한자는 그렇죠 무리군자죠 임금군자에다가 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은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닭개자라고 했죠 닭개자 얘가 이제 닭의 모양은 벼슬이고 뭐 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닭개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한자는 이제 한일자 그리고 이한자는 여러분 얘가 어 어 곽자에요 곽자 어 그리고 얘가 세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곽자로도 쓰이고 뭐 우아의 곽자에서 곽으로도 쓰이고 우리가 이제 확으로도 쓰이는데 높이 날 확이라는 의미도 쓰여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여서 어 지금 얘가 학자로 지금 오고 있구요 학을 말합니다 학 학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바로 학을 말하기 때문에 군개일학이라 하면 다 아시는 표현이에요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 굉장히 두드러져 보이겠죠 따라서 닭의 무리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라듯으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루는 말이 바로 군개일학이 되겠습니다 개군이랑 낭중지추라는 것은 주머니 속에 우리가 송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송곳은 드러나기 마련이듯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인재를 말할 때 우리가 낭중지추라고 하구요 백미도 뛰어난 이를 말할 때 이렇게 백미라고 하죠 음 우리 읽어볼까요 음 무리 군자입니다 인근 군자에 양양자가 들어오면 무리 군자에요 여러분 얘는요 그렇죠 닭 개자 그리고 한일자 그리고 얘는 학을 말한다고 했어요 세 중에서 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아한 학 그래서 군개일학이라 하면 그렇죠 뛰어난 사람을 이룰 때 우리가 군개일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자 무리 군자구요 그리고 이 한자는 여러분 지금 얘가 망이에요 망 망인데 망에서 음이 유사하게 해서 맹이 되고 있구요 그리고 얘가 눈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망이잖아요 일타망이에요 일타망 망할 망입니다 눈을 잃은거에요 눈을 잃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경이라는 뜻을 갖겠죠 그래서 망에서 음이 유사하게 와서 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요 소경맹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무자에요 그래서 무는 뭐 뜻을 의미하는데 기여하지 못하구요 우리가 얘가 이제 무자로 오고 있고 얘가 재방면이에요 재방면은 손으로 하는거죠 손으로 이제 어루만지다 우리 애무하다 라고도 하죠 손으로 어루만지다 라고 할 때 어루만지 그치 여기서 의미에 와서 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쵸 상자입니다 그래서 코끼리상 그래서 모양을 말할 때 우리가 상자를 이제 쓰죠 그래서 군맹무상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경이 한 명이 아니네 그치 여러 명의 소경이 코끼리를 만져서 하는 말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코를 만지게 되면 뭐 길어 뭔가 길쭉한 어떤 통같은게 있는게 코끼리야 그리고 굉장히 두꺼운 허벅다리를 만지면은 아니야 코끼리는 말이야 그 나무처럼 굉장히 아주 아름대리 나무처럼 아주 두꺼운 통을 갖고 있어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먼 사람들 여럿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뜻으로 사물을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소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만 코끼리를 정의하죠 그래서 좁은 소견을 말할 때 우리가 군맹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군 소경맹 어루만질무 코끼리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좁은 소견을 말할 때 우리가 군맹무상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임금군자입니다 그리고 이한자는 아들자자이고요 그리고 얘는 석삼자 그리고 이한자는 바로 우리 즐길 낙자입니다 뭐 좋아할 요자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악자로도 쓰이고요 노래 악자로도 쓰이고요 그래서 즐길 낙자인데 여기서 낙으로 쓰이고요 군자가 세 가지 즐거움을 갖는데요 군자가 세 가지 즐거움은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며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그리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부모 영재가 다 살아있고 온전하게 살아있고 그리고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며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을 바로 군자삼락이라고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임금군 아들자 석삼 즐길락 그래서 군자삼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한자는 뭐죠 여러분 권세권자잖아요 권세권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황세관자에다가 나무목자가 있으면 권세권자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암우모자에다가 지금 말씀언자가 왔습니다 말로 우리가 뭐하는 거예요 꾀를 내는 거죠 꾀를 내어서 말로 표현하고 말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꾀모자가 되겠습니다 얘가 암우모자로 뭐라는 음을 내고 있고요 말씀언자에서 이렇게 꾀라는 뜻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차조술인데 얘는 뭐 꾀, 제주, 기술 등을 의미할 때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단일행자 사이에 차조술자가 들어가면은 뭔가 기술음이에요 그래서 제주술자가 되겠습니다 제주술자 그리고 얘는 세수가 되겠죠 여러분 얘가 끌루예요 끌루 뭔가 자기가 꾀 것을 여자가 끌기 마련이다 해서 끌루 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는 고런 문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다 뭔가 세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샘수예요 자기가 끌어온 것을 이제 세기 마련이죠 그래서 샘수예요 그래서 권모술수라고 하면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권세, 꾀를 내고 모략 그리고 제주도 부리고 세고 난리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쓰는 술책을 권모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얘는 권세, 권 그리고 얘는요 꾀, 모자라고 했어요 꾀, 모자 그리고 얘는 제주술자 그리고 얘는 샘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모술수라는 것은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술수를 우리가 권모술수라고 했죠 여러분 이한자는 권세, 권자고요 그리고 이한자는 아니, 불자입니다 그리고 이한자는 마제, 연, 십자 그리고 이한자는 해년자네요 어, 한자는 다 쉽습니다 건물, 십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권세는 십년을 안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권력과 세력은 십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인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하면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죠? 권세처럼 허망한 게 없죠 그래서 권불, 십년이 나왔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권세권 아니, 불 열심 해년 해서 권불, 십년은 권세가 십년을 가지 아니한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번 시간 한자성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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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고 왔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우리가 앞에 이음절에 한자부터 봤던 것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한자에 대한 감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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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